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가 제2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여대 간호학과는 지난 28일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생명존중의 사랑을 캐쳐나는 의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서 훌륭한 간호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문 간호인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 창의 나눔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간호학과 16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촛불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가 이뤄졌습니다.